어 일단 작년 2013년에 한국 영화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관객이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.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저 역시 여배우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한 여배우들을 위한 많은 시나리오가 더 많아졌으면 그러면 더 기회도 많고 더 좋은 영화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바람인데 마침 2014년에 조선민호 삼총사 저희 여배우들이 또 이렇게 문을 열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. 작년에는 또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진지한 영화들이 많았다면 올 추석 올 설에는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. 잠을 못 자가지고 올 설에는 또 이렇게 오락 영화 너무나 유쾌하게 에너지 받으시면서 관객분들이 너무나 재밌게 보실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고요. 영화 너무 잘 돼서 관객분들에게도 에너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 감사합니다. 영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. 자 지리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